명령은? 6개월입니다. 학교는? 한국대학교입니다. 전공은?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. 어이, 어이! 넌 면접 와서 뭘 그렇게 두리버려? 죄송합니다. 뭐 대충 중급 정도 지원하면 되겠네. 저 1년도 안 됐는데요? 중급 정도는 돼야 월 200은 벌지 임마. 우리 회사에서 교육 좀 받으면 금방 따라잡으니까 걱정할 건 없고. 교육비가 좀 있는데. 교육비야? 저 돈 없는데. 그럼 첫 달 월급에서 공장. 잠깐만. 몰카네? 이게 어디서 장난질을. 뭐야 넌 또? 에이, 이거 한마한테나 이렇게 손찌검을 하고 대화 좀 합시다 사장님, 어? 자, 거기. 그럽시다. 합시다 대화. 얘들아. 난 일평생 대화를 이렇게 했거든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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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cert 4 4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